좀 많이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비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선생님 느끼시기에 공모장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되게 분위기가 따뜻한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모항 진사부의 임재구 관장입니다. 김은 선생님입니다. 법린이들을 위한 궁금한 점. 검도, 이것이 궁금하다. 한번 촬영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검도에 대한 편견.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검도 할 때 그 호구 장비가 있잖아요. 좀 많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호구 장비가 많이 비싼 건지, 어쩐 건지. 저도 처음 가격을 들었을 때는 조금 비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호구 장비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호구를 대련을 할 때마다 쓰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비싼 편은 아니다? 어떤 그런 기관을 봤을 때? 네. 그러면은 관장님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가격이 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고가의 비싼 호구를 살 필요는 없다. 처음 공도를 입문하신 분들은 자기 몸에 맞고 막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호구가 중요한 거지. 사실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기능이 좋게 나왔어요. 좀 가격이 싼 호구랑 가격이 비싼 호구랑 그런 타격을 받았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제 생각은 검님이들 그런 분들은 비싼 거 말고 차도 면허 따고 바로 새 차보다는 중고차 사서 연습 좀 하고 익숙해지면 나중에 새 차 사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검도 호구도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게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관리 잘 못하면 1년도 안 돼가지고 특히 여름때 관리 잘 못하면 곰팡이 쓰고 이게 막 세탁기에 돌려서 빨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리에 따라서 거의 10년 이상도 쓰는 지금 제가 호구 입고 있는 게 한 7년 정도 됐어요. 근데 뭐 지금 뭐 입고 쓰고 하는데 불편함 전혀 없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검도장 분위기는 좀 엄할 거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거 같아요. 선생님 느끼시기에 검도장 분위기는 어떤 거 같아요? 어 저도 처음 배우기 전에는 이제 감자 자식을 이렇게 갓 잡고 앉아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대련만 하고 끝나면 인사하고 이렇게 갈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한 달 정도 다녔는데 서로 되게 오면 반갑게 인사해주고 대련할 때도 서로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도 이렇게 서로 말해주고 이런 거 보니까 되게 분위기가 따뜻한 거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됐든 간에 곰도도 격기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접근하시기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어떠세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좀 남자밖에 없을 거 같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남자 아이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성인도 유독 저희 도장에는 신기하게 여자 관원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운동에 비해 신체 접촉이 적은 운동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곰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죽도라는 도구를 들고 하다 보니까 신체 접촉이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파 종목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남자 성인분들이 아무래도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는데 저희 도장은 반대예요. 제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경력이 좀 미색할 정도로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을 보고 오는 건 아닐까요? 저요? 저를 보고 왔다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려고 오신 그냥 죽도 휘두르는 법부터 배울 줄 알았어요. 죽도 휘두르는 법부터 바로 쓰고 뚱당뚱당 처음에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저는 알려드리는 게 공부장에 관한 예법 도복을 입는 법을 제일 처음 봐요. 도복이 입는 법을 아, 도복이 입는 법을 아, 당황스럽네. 도복이 입는 법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